안녕하세요. 수학에 빠지는 시간 아정민입니다. 자, 우리 2불밖은 위험의 제2탄이 돌아왔습니다. 선생님이 또 여러분에게 중요한 개념들이 있어서 또 2불밖에만 있지 말고 저번 캐스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빨리 이제 벗어나서 여러분 공부하라는 의미로 1탄을 찍었는데 이번에 2탄으로 이제 복소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또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만 우리 학생들에게 알려주려고 선생님이 이렇게 또 게스트를 찍어요. 2탄에 대한 이야기, 즉 복소수의 제곱의 스토리를 좀 여러분한테 소개할 거야. 자, 봅시다. 물론 아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혹시 배웠는데 까먹은 학생들이 있다면 절대 까먹으면 안 돼. 외워두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개념부터 다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봅시다. 목적이 뭐냐면 이거야. 복소수의 제곱의 힌트가 주어지는 거야. 우리 복소수 제곱이 어떠어떠합니다. 이렇게. 우리 문제에서 이건 유명해서 많이 알걸? 복소수 Z제곱이 음의 실수래. 그러면 우리의 결론을 내야지. 그럼 Z는 누군가요?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어야지. 이건 굉장히 잘 알거든. 왜냐하면 많은 참고서에 있어요. Z제곱이 음의 실수일 때라고 날라오면 아, Z는 누구였지? 그치. 순허수. 이게 바로 튀어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그죠? 바로 튀어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것도 아니냐라는 거지. 야, Z제곱이 양의 실수면 우리의 Z는 누구니? 해서 이게 안 튀어나오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선생님이 비유를 이걸 굉장히 많이 들어. 수업 시간에도 그렇고 현강에서도 그렇고 봐봐. 나는 지금 무엇을 여러분한테 던져준 거냐면 사과를 던져준 거야. 네? 사과가 뭐... 야, 사과 하면 영어로 뭐지? 애플 튀어나오잖아. 그잖아. 이걸 생각합니까? 생각 안 하죠? 그거예요. 이게 사과예요. 지금 난 사과를 던진 거야. 사과야. 그럼 너희는 애플이 자동으로 튀어나와야 된다고. 이게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 정도급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해가지고 뭐지 뭐지? 이러면 학습이 좀 잘못되어 있는 거지. 툭 튀어나와야 돼. 앞으로 사과. 내가 사과라는 표현이 되게 많아. 얘들아, 이거 사과야. 그럼 너 애플이 안 튀어나오면 공부가 안 됐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는 아직 몰랐다면 이제 공부해서 알아두면 되는 거니까 자, 애플을 완성해봅시다. 자, Z제곱이 양의 실수야. 그럼 우리의 Z의 특징은 뭡니까? Z는 하고 이게 누굴까? 이게 공부. 이걸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Z를 A 플러스 B I라고 놓은 다음에 Z제곱을 추론해보는 거야. 거꾸로 다시. 야, 그럼 Z제곱은 뭐지? Z제곱은 뭐지? 너를 가지고 완전제곱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건 이렇게 나오겠죠. 실수 부분만 먼저 보면 너의 제곱. 그다음 너의 제곱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 더하기 E A B I 이렇게 나올 거야. 지금 우리 1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Z제곱이 양의 실수일 때 아, 선생님 일단 실수가 들어갔으니까 이 허수 부분에 나가는 너가 0이 돼야 돼요. 그럼 네가 0 된다는 소리는 아, 네가 0 된다는 소리는 A가 0이거나 B가 0인 걸 거야. 근데 이게 양의 실수여야 돼. 양의 실수. 그럼 봐. 만약에 얘들아 A가 0이었다고 쳐볼까? 그럼 이 상황에서 이미 너는 0이 돼 버린 거지. 뿅. 그리고 A가 0이야. 뿅. 그럼 남는 게 뭐야? Z제곱은 마이너스 B제곱이 남지. 그럼 쟤는 양의 실수니? 아니죠.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잖아. 그리고 뒤에 거는 항상 양수.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A가 0이면 양의 실수라고 Z제곱을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건 아니야. 결국 Z제곱이 양의 실수라는 건 이 상황에서 B가 0이었던 상황인 거지. 아, 이 상황에서 B가 0이었던 상황이구나. 해서 남아버리는 게 누구 남냐면 그럼 B가 0이니까 너 다시 날아가고 B가 0이니까 날아갔지. 아, Z제곱은 A제곱이 남구나. 그러면 A제곱이라는 것은 다시 Z제곱은 A제곱만 남구나. B는 사라졌구나. B는 0이구나. 그러면 거꾸로 Z는 B는 0이구나. Z는 A구나. A가 중요한 게 아니지. B가 사라졌다는 뜻은 우리 Z는 실수가 남았구나. 그런데 어떤 실수입니까? 아휴, 이게 양의 실수잖아. 양의 실수. 그럼 Z는 만약에 A가 0이면 돼, 안 돼? 다시. 여기서는 사실 Z제곱이 Z제곱이 조금 더 섬세하게 Z제곱이 양의 실수라고 했어. 그럼 이 Z제곱이 B가 0이면 사라졌지? B가 0이면 사라졌지? 그런데 만약에 A마저도 0이어버리면 Z제곱이 0 나와버리잖아. 그런데 Z제곱은 양의 실수대라고 했다니까 0이면 안 되는 거지. 해서 여기는 뭐도 들어가냐면 A는 0이 아닙니다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 결론! Z제곱이 양의 실수라는 얘기는 이 Z제곱 상황에서 B는 0이고 A는 0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의 Z는 A는 0이 아니고 B는 0이라는 소리예요. 결국 우리의 Z는 0이 아닌 실수라는 얘기인 거지. 아, Z는 0. 아닌 실수다. 이게 애플이야. 사과를 얹으면 애플이 튀어나오세요. 알겠죠? Z제곱이 양의 실수인데 그러면 Z는 0 아닌 실수 이렇게. 알겠습니까? 좋았어. 자, 조금 더 나아가서 Z제곱이 이번에 뭐이길 원해? 순허수이길 원해. 오, Z제곱이 순허수이길 원해. 오, Z제곱 너지 너. 너가 순허수가 되려면 순허수가 되려면 실수 부분이 너가 못해야 돼. 사라져야 되거든. 네가 사라져야 돼. 그러니까 A제곱과 B제곱이 같기만 하면 되죠. 그런데 여전히 A 또는 B가 0이면 돼, 안 돼? 안 되지. 같았는데 0이여 봐. 둘 다. 혹은 적어도 하나가. 아니, 그러니까 같았잖아. 이게 같기 때문에 어쩔 수 없네. 0이여봐. 그럼 니마저 사라지잖아. 그럼 Z제곱이 순허수라 말 못하지. 0이면 안 돼. 그래서 아, 우리의 Z는 어떻게 생겨먹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의 Z는 실수부. 자, A제곱과 B제곱이 같은 케이스가 되는 거죠. 순허수가 된다는 얘기는 네가 사라진다는 얘기니까 너가 사라진다는 얘기는 네가 0된다는 얘기니까 네가 0된다는 얘기는 A제곱과 B제곱이 같다는 소리야. A제곱과 B제곱이 같다는 소리는 절대값 부호가 부호 차이만 난다는 소리지. 좀 더 이쁘게 얘기하면 얘는 절대값 A와 절대값 B가 같다는 소리겠지. 아, Z의 입장에서 보면 Z의 입장에서 보면 이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절대값이 같다는 소리야. 그러니 아, Z는 실수 부분의 절대값과 허수 부분의 무엇이 같다? 절대값이 같다는 소리야. 단! 누구면 안 돼? 0이면 안 되는 거지. 얘기했죠? 왜? 0이어버리면 빠라빵빵빠라빵빵빵 다 날라가니까 우리의 Z제곱이 순호수가 안 된다고. 해서 얘네들은 동시에 그 값들은 절대로 0일 수 없더라. 둘 다 0일 수 없더라. 괜찮죠? 오케이. 기억하셔야 돼요. 사과면 애플입니다. 외워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예제 몇 개만 쫙 살펴봅시다. 이게 이렇게 날라온다고. 복수수 알파가 있습니다. 어, 선생님 알파를. 이거 복수수. 알파를. 알파. 아우, 어떡해, 어떡해. 알파 제곱이 먼저. 알파 제곱이 뭐가 되네? 음의 실수가 돼. 알파 제곱이 음의 실수. 그러면 우린 이 말을 통해서, 이 멘트를 통해서 딱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지. 우리 알파는 누구예요? 사과가 날라왔어. 애플이 튀어나오세요. 순호수예요. 이렇게. 그죠? 이건 유명하니까. 제곱이 음의 실수면 알파는 순호수가 되는 거지. 근데 내가 알파를 쳐다봤다? 알파를 쳐다봤는데 얘를 전개하지 말고 우리 알파라는 것은 조금 더 이쁘게 E-N, 그 다음에 마이너스 5I 이렇게 본다면 다시 손바닥이에요, 복소수가. 손바닥 제곱이 뭐가 나온 거야? 순호수가 나온 거지. 다시. 손바닥 제곱이 순호수. 복소수 제곱이 순호수. 다시. 어떤 복소수 제곱이 순호수가 날라온 거야. 지금 그러면 독해를. 어떤 복소수 제곱이 순호수입니다라고. 그럼 그 복소수 제트는 누구지? 어떤 복소수 제곱이 순호수야. 그럼 우리 복소수 제트는 실수부분과 허수부분이 같다고. 다시. 이 6을 보지 말고. 우리 복소수 제곱이 순호수야. 그럼 네 제곱 안에 있는 너. 너의 무엇과 실수부분과 허수부분이 뭐하다고? 절대값이 같다고. 아 실수부분 절대값은 2-n. 그리고 허수부분의 절대값 취하면 얘는 5가 되겠죠?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이니까. 네가 뭐해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그리고 0은 절대로 안 될 거라고. 아 끝났지 그럼 이건. 그래서 아 2-n이라는 것은 5일 수도 마이너스 5일 수도 있는데 자연수 n의 값을 찾는 거기 때문에 최종적인 우리 n값은 누구만? 7반 허락된다는 거지. 해서 이 문제 푸는데 한 두 줄 이상 내려가면 절대 안 돼. 여기서 전개하는 학생들은 이거 전개할 필요도 없는 거야. 이건 그냥 어떤 복소수 제곱이 순호수입니다. 그럼 그 복소수 안에 있는 그 복소수 안에 있는 실수부분과 허수부분의 절대값이 같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우리가 독해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다시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 선생님. Z가. 아우. 아우. 일단 첫 번째 작업은 뭐야? 그렇지. 실수부분, 허수부분 분리시키는 작업일 거야. 그래서 일단 뿅. 작업부터 해보자. 우리 Z는 자, i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 먼저 뿅. 없는 거 먼저 i 없는 거 i 없는 거 먼저. 그럼 얘는 누구냐면 i 없으니까 2x 플러스 y. 이렇게 날라왔고 i 있는 거 i 있는 거 i 있는 거 뿅. 마이너스 3x i 있는 거 마이너스 y. 이렇게 i. 이렇게 날라온 거지. 좋았어. 정리됐어? 그 다음 해석하는 게 뭐냐면 Z제곱이 9다야. 이야, 난 이걸 보고 제곱을 해버리면 물론 답은 나와. 이 제곱한 게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이라. 근데 난 독해를 이렇게 하는 거야, 해석을. 첫 번째. 선생님. 어떤 복소수를 제곱했는데? 9예요. 9라? 9라? 9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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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보이는 거야. Z제곱은 지금 양의 실수인 거잖아. 9라는 얘기는. 또한 두 번째. 그리고 글을 계산하면. Z제곱이라는 걸 계산하면 숫자가 몇이 튀어나와야 돼요? 9라는 숫자가 튀어나와야 돼요.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가르쳐준 거지. 첫 번째. Z제곱이 양의 실수예요. 아, 그러면 Z에 대한 조건을 쓰면 되겠구나. 그리고 두 번째. 계산으로서의 의미는 안 가졌잖아. 9라는 숫자의 의미를 안 가졌잖아. 그러면 계산을 하면 숫자 9가 튀어나와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럼 다시 해보자. 외웠잖아. 사과야. Z제곱이 양의 실수야. 그럼 우리 Z는 누가 되는 거야? 0 아닌 실수가 되는 거야. Z를 쳐다봤어. 아, 우리 Z는 0 아닌 실수가 돼야 되니까. 아, Z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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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는. 0 아닌 실수인 거잖아. 그러려면 누가? 그렇지. 너는 0이면 돼야 돼. 너는 0이면 안 되고. 누군 실수니까 너는 0이어야지. 아, 마이너스 3X 빼기 Y는 0이어야 되는구나. 결론, 나의 결론은 Y는 마이너스 3X구나. 이렇게. 아, 선생님 그러면 이제 어떡하지? 그러지 말고 직접 넣어서 계산한 그 결과가 9가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나는 이 사실을 이용해서 대입을 한 거지. 뿅 대입 한번 해보면. 야, 어차피 너는 0이라고 지금 나타낸 거잖아. 그치? 넌 뿅 0 간 거야. 너한테 너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X가 나오지. 아, 우리 Z는 마이너스 X구나. 따라서 실제 Z제곱을 해버리면 X제곱이 되고 그 결과가 9라는 거구나. 그러면, 아, 또 나의 결론. X는 뿌라 마이너스 3일 텐데 우리의 누구는? X는 음수라고 줬으니까 너는 안 되는구나. 그럼 X는 마이너스 3, 우리의 Y값은 X가 마이너스 3 날라왔으니까 Y값은 9. 이렇게 두 개를 정답으로 하면 되겠구나. 해서 이것도 두 줄 이상 내려가면 아우, 그럼 안 돼요. 선생님은 몇 줄이... 나는 설명을 하나를 해준 거고요. 알겠죠? 자, 4가 튀어나오면 독해하는 방법 그리고 외치셔야 될 풀을 줬습니다. 다시 가보자. 자, 마지막 A와 B의 범위가 다음과 같이 나와있어.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둘 다 그리고 무슨 수래요? 나 정수랍니다. 여기서 Z를 내가 A 플러스 BI라고 했어. 오, 선생님 이거 어떡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어떻게? 내 제곱이 뭐다? 음의 실수다. 이야, 어떻게 독해하지? 어떻게 해석해볼까? 내 제곱은 4로 노는 게 아니지. 어떻게? 그렇지, 제곱의 제곱이지. 너의 제곱. 그럼 이렇게 해볼까? 복수도 Z제곱. 이렇게 해보면 되잖아. 어떤 손바닥의 제곱이? 음의 실수다. 그럼 우리 손바닥은 누구야? 손바닥. 그 손바닥 너지. 손바닥은 음의 실수예요, 이렇게. 아유, 뭐 음의 실수야. 그지? 알아요. 여러분이 딱, 어, 선생님 틀렸는데요? 라고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딱 쓴 거예요. 바나나를 쓸 뻔했어. 지금 사과를 던졌는데. F를 써야지. Z제곱은 뭐지? 순허수가 날라오는 거지. 우와, 그럼 선생님 한 번 더 해석할 수 있겠다. Z제곱이 순허수예요. 그럼 우리의 복수수 Z는 그렇지,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절대값이 같고요. 그들은 0이 동시에 아닐 겁니다. 끝났지, 뭐. 그럼 끝난 거 아니니? 따라서 결론이. Z분의 실수, 아, Z의 실수분이 A였잖아. 그러니까 절대값 A와 절대값 B가 뭐 해버리는? 같해버리는 케이스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4부터 시작하니까 굉장히 많겠네.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 A, B 근데 얘는 0이면 안 돼. A, B의 쌍을 한 번 생각해볼까? 4부터 생각해보면 되지. A가 4였으면 B가 4면 되겠네요. 같은 놈. 근데 절대값이 같은 거니까 얘가 4나 마이너스 4여도 괜찮은 거지. 부호만 바뀌어도 되니까. 부호 차이만 있는 거니까. 근데 얘가 마이너스 4일 때나 누구일 때? 그렇지, 4일 때도 가능한 거고 얘가 마이너스 4일 때 마이너스 4일 때 다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음수 쪽은 어차피 같이 놀면 되니까 0은 빼고 1, 2, 3, 4 4가지 케이스 1일 때나 2일 때나 3일 때나 4일 때나의 케이스에 대해서 각각 4가지씩 존재하겠죠. 부호 다른 것이. 아,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몇 곱하기. 4가지에 대해서 다른 부호가 4가지씩 존재하니까 16개에서 16개가 그냥 정답되는 거예요. 매우 활용이 잘 되는 편이어서 혹시 모르는 학생들이 있다면 바로 그냥 코로나라고 또 그냥 집에서 이불 속에서 이렇게 쭉쭉 있지 말고 이불을 걷어내고 나오셔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외워두시고 학습하셔서 문제 풀면서 연습도 하시고 여러분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3탄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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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